한 달 전 나에게 바로 저 자살자 출신은 최악 중에 최악이 배정되었다. 아 예 나는 나는 랩스타 이팝을 사랑하는 사자스타 우리 엄마 말했잖아 인생 별거 없어 아들 뜻대로 안 되는 게 인생상 죽어서도 안 되는 게 인생상 2년 삶만 한 많은 영혼도 효자가 투리했나 심청이가 되어버린 피운의 진상 사사사님 발목 잡은 재수 동재상 그 진상 베베 시끄러워 그나저나 얼마나 진상이 길려 그래요 말도 마라 노인네 수거하러 갔더니 지 할머니 생각난다며 노닥거리질 않나 병사은 처녀 데리러 갔더니 지 첫사랑 닮았다고 작업을 걸지를 않나 어린애 영혼 데리러 갔더니 애 불쌍하다며 도망치게 하겠다고 아주 천지분간을 못하고 날뛰는 통에 내가 죽을 맛이다. 아 그냥 오마이 갓님한테 그 뭐야 파트너 체인지 해달라고 해요. 업계 최고의 능력자 전상 전하 유아 독존 전하에 사사사가 아쉬운 소리를 하겠느냐 꼴에 존심은 세가지고. 아니 공무채님 꼴이라뇨? 우리 사사사님한테 말씀 너무 심하게 하시는 거 아니에요? 그런데 416 버리작말이 없는 자식 우리가 인간이었으면 내가 니 처고 상벌이다 이놈아. 내가 이순신 장군 임종도 지켜본 사자야. 인간은 이순신 장군이 겨드랑이에 이렇게 화살이 맞아 죽은 줄 알지 그게 아니에요. 내가 그 자리에 있었는데. 우리 엄마 말했잖아 유아 개뻥라이요. 빨리 어디서 그런 핵에 망측한 인간음악에 미쳐가지고. 그나저나 어떻게 해요? 저 꼴통 때문에 이대로는 사사사님만 힘드시잖아요. 계속 이렇게 지낼 수는 없이 결판을 내야겠어. 왜 이래요? 아니 나요! 아니 놓고 얘기해요! 아니 놓고 얘기해요 좀! 아! 아! 아 진짜! 비켜! 비켜! 왜 이래요? 왜 이래요? 시방 나 혼자 영혼 속을 해오라고요? 그래. 도착하자마자 이 캡슐을 열어. 그리고 니가 데려올 영혼 얼굴부터 확인해. 언제 어디서 어떻게 죽을지 몰라. 그 형상이 사라지는 바로 그 순간부터야. 그러니까. 한시도 눈 떼지 말고 지켜보고 있다 죽으면 바로 끌고 와. 알았지? 싫어요. 혼자서는 자신 없구만요. 내 말 똑바로 들어. 만약에 니가 한눈펄아 영혼이 도망이라도 치게 되는 날이면 넌 그 책임으로 평생 천계에도 못 가고 지옥 감옥 속 펄펄 끓는 가마사 속에 떨어질 거다. 이걸 그 수利 пишите. 이제 죽을 지에 orm administrator. 망 feas기를 알아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